아 나 눈물 나 아 나 진짜 눈물 나 어떡해 깜짝 놀랐잖아 와 얘 울었어 이거 괜찮아? 응 빙을 좀 하려면 안 돼 우리 근데 우리 근데 그냥 선물이 되세요 선물이 되세요 선물을 뽑고 뒤에서 나오면 맞다 어서 오세요 이건 열어먹고 안 열어먹고 싶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입장해주세요. 아, 앞에서 보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려야 해요. 어, 뭐예요? 그렇지, 그렇지. 어, 뭐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 뭐야? 무서운 건 안 돼요? 자, 앞사람 어깨를 잡아주세요. 받으러 들어가겠습니다. 38층인가요? 야, 무서워, 이거. 앞사람 어깨 해주라고, 앞사람. 잠시만요. 앞에 손 접으세요. 앞에 손 접으세요. 앞에 손 접으세요. 앞에 손 접으세요. 아, 뭐 하려고. 아, 진짜 무서운데 이거. 아, 불안해. 오늘 뭐예요? 앞사람 이렇게 잡고 가고. 아, 진심이 불안해. 아, 무서워. 아, 아파, 아파. 스튜디오로 가면서요.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아파. 아, 진짜 무서워. 자, 점프 2회 시작. 앉았다, 일어졌다. 2회 시작. 아, 이거 없어. 아니, 무서워. 자, 이제 앞사람 도와주시고요. 아, 안 돼요. 무서워. 자, 우선. 지금 어느 정도 남친을 채셨을 텐데. 네. 우리가 2017년 7월 첫 업로드를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데.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핫도그TV의 팩트체크. 핫도그TV의 각자 먹방으로. 흉부할생복인데. 거기서yz mixesекс 보니까. Game After etwas. 진짜 살아요? 乃 pigeon begins podcasts. 우선이掌스 5척 퍼 attendance 시 contacting you. 이esi involv identities. 2020년 7월 14일 저녁 9시 45분경.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동과 재열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도물찾기입니다. 지금부터 잘 주의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는 게 이 도물찾기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설명은 단 한 번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안내를 벗으면 당시 전체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을 겁니다. 이 폴리스라인 밖에는 보물 쪽지가 없습니다. 이 폴리스라인 안에 보물 쪽지가 있는데 이 쪽지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실물과 바꿔드리는 겁니다. 저 이해 돼요? 저만 안 돼요? 아니 저기서 교환을 해준데 실물이랑 쪽지를 죄송한데 저 하면서 그냥 이해할게요. 먼저 안 하고 자 그만! 자 그만! 다 안 와! 그냥 안 해요. 자 그래서 쪽지를 확인할 순 없어요. 정재열 씨가 선물을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뭐야! 우와! 야 이거 스킬 장난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야 뭐야! 동기도 안 동기 있어요. 야 어려운 데 있을 거야 아마. 저 진짜 깔참 깔아가지고 못 뛰는데요? 이거 뭐 해줘요? 이거 지금 초 추가해주세요. 빨리 이거! 오혜민 씨 하이! 토치 토치! 나가 나가 빨리 빨리 빨리! 출발! 레츠킹 정리어! 뭐 하라고! 뭐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냥? 똑또 찾아! 똑또 찾아! 톡치! 자 없어! 톡치라! 야 빨리 쳐서 여러 개 해야 돼!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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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 이거 내가 열어봐!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토치 토치 토치! 타임!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제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때 선물을 재혜 씨부터 교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거 찾았는데요. BMW 당첨되셨습니다. BMW 당첨되셨습니다. BMW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버스! 메트로 워킹? 자 BMW 오픈해 보시죠. 막 뜯어도 되죠? 이거 우체국 택배 누가 사왔어요? 궁금해. 아 빨리 가세요! 어? 뭐야? 축하드립니다. BMW! 안에 재차 키가... 으악! 깜짝이야! 자 문 열어주세요. 자 그만하셨습니다. 드라이브 한 번 유튜브 들고... 저 안 나왔는데요? 축하드리고요. 자 백세트! 백세트! 아 이거 빅맥 나올 거 같은데 왠지? 빅맥 나올 거 같은데 왠지? 하하하하 퍼스트 클래스 티켓입니다. 우와! 경비행기를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태운다고? 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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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야 발이 안 됐어. 어? 얘기! 어? 얘기가 나긴 해! 으아악! 아악! 명품 탁구책! 버터플라이 탁구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나는! 에어컨! 에어컨! 개. 난라 가볼然! 저희 개인적으로! 어떤 걸 기대하세요? 왼장좌다고요? 왼장하듯? 왼장. 게임이 간섭니다. 아아... 자금 4 Vert 디테일 케이블 들어 올릴게요 선배님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야 정신 차려 야 제이야 아니 제이도 하죠 제이도 하죠 제이야 정신 차려 왜그래 왜그래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맨발이야? 야 베이비 맨발이야? 자 그러면은 베이비 만들러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 진짜 할 줄 할 줄 따로 자 마지막 선물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눈물샘 장사하면 되나요? 영상편지 뭐 이런거 아니죠? 구려 구려 네 식상하죠 영상편지 롤링페이퍼 이런거 아니겠죠? 아 무겁다 아이고 롤링페이퍼 영상편지 뭐 이런거 아니겠죠? 어 어떡해 나 나 나 나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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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음으로 상태 수요 먼저 네 베이킹장 해주세요 해 port 최소한 홍팩 정 씨엄 팝도그 티비에 강이동들께서는 오랜 나날에 크리에이터로서 오르짜한 naval 정신지를 파여 의무가 백만명이라는 경이로운 새로운 차량이 많습니다 전 직원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아그렇습니다 그 저 이하 동문이에요 혹시 경이대열열 이하 동문입니다 센트로 저희가 준비한 영상편지가 있는데요 네 스텝트 일단 다시 해보세요 이거! 기동인 지랄에게 PD들을 대표해서 영상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저는 웃음 PD고요 핫도그TV의 100만 구독자 너무 축하드리고요 100만 축하합니다 재밌는 콘텐츠 만들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한테 행복과 위로를 주는 얘들아 기동이가 나한테 유튜브 시작한다고 했을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만이 됐다니 진짜 너무 대견스럽고 축하하고 앞으로 200만, 300만 될 때까지 더 화이팅 같이 해요 그리고 사랑해 사랑해 자기야 화이팅 기동이도 사랑해 얘들아 100만 너무 축하하고 너네 100만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축하해 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진짜 너네가 얼마나 유튜브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너네 일을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지를 너네 너무 멋있고 진짜 되게 존경스러워 얘들아 축하해 형하이 형이 첫 영상 나한테 보여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만이네 정말 축하하고 핫도그TV 화이팅 수열아 엄마 깜짝 놀랐지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기준아 100만 구독자 된 거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열심히 화이팅 하자 화이팅 사랑해요 아 나 눈물 나 아 나 진짜 눈물 나 어떡해 깜짝 놀랐잖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창문이 dumb 아 아 아멘